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행정연구소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교회 재무 행정과 정관 1일 실무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 목회자와 지도자, 재정 담당자를 위한 실무 위주 교육도 진행합니다. 캄 선교회가 영화 부흥 제작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1억 3천만 원을 제작팀에 전달했습니다. 캄 선교회 데이비드 차 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작은 마음들이 모여 전달된 소중한 재정이,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 세대의 보금 회복과 보금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가 오는 16일 임산부들을 위한 모아사랑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에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 음악회에 참석하는 임산부들에게는 출산 용품 가방 세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멀티 꿈의 교회가 한국 침내신학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멀티 꿈의 교회 안희묵 대표 목사는 장학금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침신대 피영민 총장은 교단과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